미주놀의 통결추 영상입니다. 팀장님 오늘 CPI가 되게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빠지나요?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CPI가 발표된 오전 8시 45분 서부시간입니다. 동부시간 기준으로는 점심시간 시작하기 15분 전입니다. 11시 45분. 장이 오늘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플러스를 지켜주고 끝날지, 그린을 지켜주고 끝날지 아니면 끝까지 해서 다 토해내고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좀 심하죠. 어제와 정반대의 모습이죠. 분명히 오늘 장이 끝나면 수많은 뉴스들, 월가의 리포트들에서는 이걸 분석하느라고 뭐가 CPI 수치가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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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단호하게 말하건대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다 끼워 맞추기에요. 요즘은. 왜냐하면 이 기사에 일관성이 없어요. 가장 일관성 없었던 기사 한때 유행했었죠. 배드뉴스, 굿뉴스, 굿뉴스, 굿뉴스.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고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뉴스와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 오 방금 여러분 또 드디어 러셀 2000이 마이너스로 먼저 진입했네요. 엔비디아 허이구야 오늘도 또 마이너스로 가네. 엔비디아의 AI 거품이 빠진다. 자꾸 새끼러 가는데 그래도. 엔비디아의 AI 거품이 빠진다. 아 그러면 이제 진짜 거품이 빠지는 거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애플 꺾여버렸고 애플은 심리적 저항성 180%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CPI가 잘 나왔는데 시장이 왜 빠지나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 자 이건 뭐죠? 멤버십 영상이긴 하지만 광고 하나 할까요? 멤버십 드세요. 피가 대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또 멤버십 든 사람한테는 찬편만 드세요. 피가 대고 살이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상, 몬, 오, 하잘레. 이게 뭔 말인가? 클릭해도 여러분 멤버십 영상이니까 못 보죠? 자 썸네일이 뭐냐면 이게 제가 지은 말인데요. 가르쳐 드릴게요. 상승장일 때는 실적이 못 나와도 오르고 못이 아니라 그냥 몬 발음이 하기 쉽대로 몬으로 했어요. 하락장일 때는 실력이 잘 나와도 내린다는 뜻이에요. 상, 몬, 오, 하잘레. 상승장일 때는 실적이 못 나와도 오르고 하락장일 때는 실적이 잘 나와도 내린다. 이걸 유추해 본다면 지금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를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발표되는 종목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확연히 드러나죠. 확연히 드러나죠. 잡주 말고 우량주 중심으로 봤을 때 실적이 그닥 못 나오지도 않았는데 혹 빠지고 그러면 또 갖다 붙이죠. 실적은 잘 나왔지만 주가는 빠집니다. 하면서 뭐 그동안 너무 선반영이 됐기 때문이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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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냥 추레시야 추레시야. 그분들의 추레시가 아니라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결과론적으로 기사를 갖다 붙이는 분석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결과론적으로 갖다 붙이는 그러한 분석은 쓰레기예요. 그런 거에 여러분의 투자의 브레인, 뇌가 길들여지게 되면 영원한 상투, 영원한 포모 투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CPI가 잘난다 시장이 왜 빠지느냐. 이걸 하니까요. 상모노 하잘래. 제가 일전에 뭐라고 그랬죠? 시장은 하방이라고 했잖아요. 하방. 하방이라고 했잖아요.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8월 시장 하락합니다. 8월 시장은 일단 하방이라고 했잖아요. 하방.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CPI가 어제 0.2%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잘 나왔어요. 선물 시장에서부터 보여줬어요. 오늘 이거 미역국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네. 올라가는 것 당연히 롱 잡고 들어가야죠. 하지만 이게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아시게 된다면 익저라고 나오시게 되는 거죠. 시장이 하방이기 때문에 CPI 수치가 저 정도 나와도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나절은 지켰는데 한 시간 반 만에 꺾여버리는 겁니다. 모쪼록 다시 좀 반등이 들어와서 최소한 파란불로 좀 전에 반등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과 또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변함없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잘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희의 통결주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최소 좋아요와 구독, 알림 해주셔야지. 다음 영상에도 뵙겠습니다.